indi LED 평행도 백신하고 사는 상황 코치 룸도 있어요 코치 룸을 들어가 볼까요? 공격하시는 분 아니야? 그 유명한? 혹시 어떤 팀이 코치로 오신 건지 저는 LCK 통합 코치 아 통합 코치요? 스테이지 안내하고 있거든요 아 또 제가 안내 담당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? LCK 안내 담당 그러면 가시죠 가시죠 마이크가 달려있네요 근데 아 이거 LCK 마이크 아 지선씨는 여기 한번 와보셨어요?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왔어요? 네 네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? 여기는 팩스티 인터뷰 분이거든요 아 이거 약자가 무슨 팩스티 인터뷰 아 오케이 인터뷰 좀 따주세요 대박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 저는 KT 롤스터 소설 네 팀에 있는 스코어 고동빈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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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드컵 때 이 선수 꼭 보고 싶었다 혹시 있으세요? 저는 KT 롤스터의 스코어 고동빈 선수 그 KT 롤스터의 스코어 선수는 오지 못했어요 아 저는 KT 롤스터 프로그램이 KT 롤스터에 나오자 간다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지선씨가 영어 잘하시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영어 잘하시는 분을 섭외할 테니까 가세요 하하하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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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도와 드릴게요 도와 드릴게요 만약에 WP 를 만났나요? IPP 롤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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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신분 과식 요 왓섭 요 왓섭 요 왓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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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왓섭 요 왓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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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제가 아까 박지선 통형님께 영어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아 진짜요 what's up seres How you do 파이넬프 thank you 아니, 그건 좀 너무 뒤니까 파인애플 땡큐 적을 처치했습니다 담원 친구들은 언제 오나? 빨리 친해지기 바래요 아, 정윤 오랜만에 저희 정균이 형님을 만나는데 저는 뭐... 형 동생이니까 전하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건 우리 선수들이 많이 공개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형 네,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늘 개막전인데 역시 베로의 인기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진짜 사람 많다 여기 굿즈샷도 있네요 나 하나 주나? 사실 입고 있지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영화관계처럼 많이 판다 맥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많이 파네 모두 맥주먹고 하면 안 돼? 이거는 응원봉인 것 같아요, 아마도 피디님 불어주세요 불어! 나도 해설하러 가면 안 돼? 여기 해설진인 것 같은데 파파 파파 있어,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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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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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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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제 베프예요 외국인 친구가 몇 명 없는데 파파는 제 친구로 칠 수 있죠 한 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두유노 스코어? 두유노 스코어? 두유노 스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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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하하하하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이스킹 화이팅 바이버 아이스크림 남자친구 유닛 베리 아이스크림 스토리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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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K9, UK, K9, SKT, P1 영어 잘하지 오늘 스팟이야 놀러 온 줄 알았는데 선수로 왔다고 하잖아 맞아 그래 안 되겠어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